광주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은 상반기 투자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걸로 조사됐습니다.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40.8%가 계획보다 축소, 지연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. 계획대로 진행 중인 업체는 54.2%, 계획보다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업체는 5%에 머물렀습니다. 투자 축소 이후로는 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용 증가가 가장 많았고 재고 증가 등 수요 부진과 고금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